서울 남부지방법원은 한국당 원유철 국회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으로 벌금 90만 원을, 알선수재 혐의로는 징역 10월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산업은행장을 찾아가 대출을 청탁하고 실제 대출이 이뤄진 점, 부실채권이 발생한 점을 알선수재로 봤습니다. 타인 명의로 후원금을 수수하는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의원직이나 피의 선고권을 상실할 정도는 아니라며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치자금법은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의원직을 잃지 않지만, 알선수재 혐의가 실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잃게 됐습니다. 1심 선고 이후 원유철 의원은 평택의 지역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년 1월 18일 기소된 사건을 2년 만에 선고했다며 야권 중진 의원에 대한 명백한 표적 탄압 수사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누구한테 고소를 당하거나 고발을 당해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저를 고소한 사람, 고발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명백히 표적으로 야당 의원에 대한 수사가 진행됐고, 개인에 대한 신상 털기를 먼지 털이시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6개 혐의로 저를 기소를 했습니다. 재판부가 16가지 혐의 중 13가지는 무죄를 선고했고, 3건만 유죄로 선고했다며, 이는 재판부가 충분히 검토하지 못해서 유죄가 선고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원유원은 따라서 유죄로 선고된 정치자금법 위반 2건과 알선수재 1건 등 3건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결백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에 대해서 무려 16개나 기소가 돼서 재판부에서 심리를 해서 그런지,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만, 혐의 사실이 절대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2심에서 충분히 소명을 해서 무죄를 입증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신이 있습니다. 원유원은 평택의 꿈과 당면 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며, 이번 선고로 출마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다시 한번 출마의 의지를 다졌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이창호입니다.